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감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말씀 보니까 그때 서기강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항상 죽이려고 예수님을 해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안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왔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시험이었냐고 하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인 것입니다 저에게 와서 이 꽃을 지금 당장 시들게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배가 가장 고플 때 나타나서 그 널부러져 있는 돌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당연히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기적을 이사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쳤던 은혜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성경 말씀 말씀에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병희의 기적을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믿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질 않아요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매일 선포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렇게 매일 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봐라 더 큰 기적을 베풀어 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전도하여 니누에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았던 것처럼 그 모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끊임없이 기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아 이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표적을 구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구하기보다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오직 예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다들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학년 때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자신들의 그런 간증들을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어떠한 기적 누구는 어떠한 기적 각자 한 사람씩 예수님이 자신을 소명을 주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다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왔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왜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왜 그런 이사가 표적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은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 불편해서 그걸 가지고 상담까지 받았어요 저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없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이 나온 것이 더 기적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한마디에 오히려 더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가지고 나왔던 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2학년이 돼서는 더 많은 사람이 없어지고 3학년이 돼서는 더 많은 사람이 없어지고 4학년이 돼서는 더 많은 사람이 없어지고 졸업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맙니다 나중에는 졸업하고 나서도 사역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 표적을 가지고 나왔어도 가정의 환란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모든 자신들의 신학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생활 현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어요 아니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 오늘 또 우리는요 표정만 구하면 있으면은 내게 있으면은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운행하신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기도에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놓고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인지를 그것을 순종하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그렇게 많이 구한지만 또 오늘 또 내 그 많은 표적들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수많은 표적들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이 악한 세대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그냥 더 많은 기서와 표적과 더 큰 것들을 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표적은 기적 속에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것에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는데 니누의 성이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했고 그 순종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최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후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최후의 표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최후의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또는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최후의 표적을 묵상하면서 내일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40절에 말씀해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1절에 보니까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중에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큰 사람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는데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었고 요나는 물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고 그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니누에다 다시 토해내서 그가 3일 길을 걸어갈 것을 그냥 달려가면서 하루 만에 전도했는데 그냥 막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했는데 모두가 다 회개하고 믿었대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아닌가 정말 큰 사람이구나 야 요나처럼 큰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고 사람들은 그 요나를 아마 그렇게 크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렸던 것 같아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소문에 들었던 체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눈앞에 더 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지는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42절에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인 아프리카에서 온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큰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람이 듣지 못했던 그런 큰 음성을 그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보았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그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더 큰 것 때문에 더 신령한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단들이 왜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까 너무나 그것들이 눈앞에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들의 기사와 이적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그 무당이나 이런 타로점들이 왜 이렇게 더 흥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그냥 눈앞에서 손바닥을 보여줘 손바닥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던 너의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 헉헉하는 거예요 와 정말 신령한 사람이구나 눈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 말을 듣고 또 잘 안되면 다시 찾아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눈앞에 신령한 것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꾸만 가려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초임 시절에 예언 기도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얼마나 그 예언 기도를 해줬던 것이 큰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간 다들 과연 목사님한테 기도했던 예언을 해주신 분은 누구일까 말씀 끝나면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더 큰 기적을 쫓아가고 더 신령한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과연 누구길래 그 예언 기도를 목사님께 해줬을까 그분을 나도 꼭 만나서 예언 기도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 나 지금 내 앞길을 잘 모르겠고 내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내 뜻이 모르는데 우리는요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것 신령한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큰 사람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도와줄 수 있고 더 신령한 것을 말해줄 수 있고 더 지혜로운 것을 말해줄 수 있고 더 놀라운 요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너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오늘 더 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시고 더 큰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로에서 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음이 집이 다 빈 깨끗하게 청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개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이 없어요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해졌는데 그곳에 더 큰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아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집이 왜 비어있습니까 그곳에 왜 성령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냥 텅 비어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착하게 살기가 어렵고 예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깨끗해졌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성령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동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마개가 돌아다 보니까 깨끗한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마귀는 지저분한 곳에만 있을 거라고 마귀는 지저분한 곳에만 갈 거라고 근데 오히려 보니까 깨끗했는데 깨끗한데도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그냥 중간이라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흥황하는 이때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주일날 내 마음가짐을 내 옷을 새롭게 하고 테레비 앞에 핸드폰 앞에 스마트폰 앞에 더욱더 내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 좋은 길을 갈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데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을 내 자신을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내어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림 맞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이러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요주요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보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와서 말하는데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면 동생들만 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리아가 있냐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잉태한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낳은 사람 아닙니까? 그 천사가 왔을 때 그래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자 나는 그렇게 해서 복된 여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잉태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흔들리고 소문에 흔들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가족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늘 아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명절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고 천대까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일가 친척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매일매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은 하늘의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 그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이 되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결론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기강과 바리세인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을 너에게 그 3일 후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꼭 예수님이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사랑이 절절히 메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누구보다 더 큰 사람은 바로 나이다 그런 큰 사람과 큰 기적을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짝사랑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예수님과의 우리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짝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드리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에게 더 큰 것을 구하는 이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또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하나님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선보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남목자 되시나여 하나님 이 나라 윈족을 축복해 주사 하나님 혼란스러운 가운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주역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유조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황성호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힘차게 이끌어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지하 능력을 더해 주사 날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주님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과 안수자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어려운 이때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 앞에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작정예물 가운데 하나님 감사험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료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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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